주님께 전화하기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1장 말씀을 정독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전화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니 너도 영혼들을 잘 섬겨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여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느니라 너는 정신 차리고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기에 노력하여라 주님 무화과 나무의 겨운을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영혼들을 잘 섬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골방에서 은밀하신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은사적인 믿음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